네, 보통 한국인들이 대략 2에서 5년 꼴로 해서 이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보통 월세나 전세 계약을 2년 정도 하고 연장을 해도 4년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사의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만큼 자주 하는 이사,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잘 챙겨 가셔야지 여러분들 새로운 집에서 더 잘 되시고 재물은 그득그득하게 모을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새 집에서 진짜 재물은 그득하게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이사 갈 때 챙겨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채널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뒤늦게 알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셨다가 새롭게 거처를 옮길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유명하셔가지고 젊을 때부터 운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보약도 젊을 때 먹는 게 효과적인 것처럼요.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풍수 초심자분들도 쉽게 풍수를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쓴 책 부의 풍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물운을 위해서 이사 갈 때 꼭 챙겨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밥솥입니다. 이 밥솥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에너지를 얻음에 있어서 잘 때도 에너지를 얻고요. 집에서 해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하는 주요한 도구는 바로 밥솥인 거죠. 특히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옛날 주거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특히 가마솥, 가마솥이 걸려있는 그 주방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와서도 현대 주거 공간 형태에서도 전통적인 풍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운이자 건강운이자 내 운에 내 활동력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바로 이 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밥솥을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밥솥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햇반 같은 거 보통 잘 드시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햇반 잘 챙겨가지고 새로운 집에 이사갈 때 그거를 챙겨서 딱 놔두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 밥솥 챙겨갈 때 빈 밥솥 두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금고가 비어있거나 직업이 텅텅 비어있으면은 그만큼 재물운이 없다는 것처럼 밥솥도 비어있으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쌀을 채워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원리로 볼 것 같으면은 이 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밥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동 중에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밥솥이 뜨거운 상태니까 들고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그냥 밥솥 안에 쌀을 담아가지고 쌀도 또 그냥 담아가면은 막 밥솥 안에서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봉지에 딱 예쁘게 잘 담아가지고 새집에 가서 첫 끼 해먹을 수 있을 만큼만 담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밥솥 가져가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사간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먹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밥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밥솥이 아직 구비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햇밭 아니면 전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배달음식을 시켜서라도 밥을 그렇게 이사간 집에서 딱 먹는다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밥솥과 함께 꼭 가져가셔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이 이불입니다. 이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요. 내가 잘 때 내 몸을 감싸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이불입니다. 새로운 집이 있으면서 이제 울타리와 지붕이 생기지만은 집 안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또 내 몸을 보호하고 자는 동안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건 바로 이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던 이불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이 이불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사갈 때 당연히 밥솥하고 이불 챙겨가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산날을 먼저 받아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산날부터 먼저 딱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집안의 살림이라든지 그런 가재도구를 비치하시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밥솥하고 이불을 가지고 가야 내가 그 집에 주인이 되는 거고 그 집 안에서 좋은 운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피치 못하게 바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이산날은 됐을 때 그때는 꼭 제가 말씀드린 이 밥하고 이불을 꼭 잘 챙겨가셔야 되고요. 뭐 정식적으로 이사를 간다 하시더라도 밥솥하고 이불만큼은 여러분들 차에 잘 모시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직접 딱 갖다 놓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실행하시면은 여러분들 재물운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밥솥하고 이불을 잘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이산날이라는 거는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누워 자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진짜 그 집에서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사를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든지 현실적으로 직장에 옮겨가거나 학교를 옮겨가거나 할 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어떤 외부의 일 때문에 마지못해 가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그렇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가는 것도 맞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운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사를 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집에서 밥을 해먹고 이불을 덮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첫날을 지내게 되는 거고 집안의 기운과 섞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 집에서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게 된다라는 것은 콘센트에다가 전기 코드를 꼽는다는 것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코드를 꼽는다. 즉 강력한 좋은 기운이 있는 집에서 내가 딱 살게 되면서부터 이제 내 몸에 그런 좋은 기운이 순환이 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게 좋은 운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사를 잘못 가게 됐을 때는 학업, 직업, 사업 이 모두의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 사업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운의 시작은 특히 살아있는 사람의 운의 시작은 양택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에 대한 것을 기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 갈 때 꼭 챙겨야 될 물건들 그리고 이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까지 제가 설명을 곁들여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라는 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 컨설팅을 신청해서 출장을 가기도 하고 혹은 집구조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사 갈 집을 미리 알아보고 들어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무턱대고 어떤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더 좋은 운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만전의 준비를 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이사의 큰 의미고 그것을 잘 활용하실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이사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새로운 집에 가시게 될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고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얻게 되는 조회수 수익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매달 나누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